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시험 대비 예금일반부터 단원별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별 문풀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 취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한번 다 이제 좀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 이제 이 본강의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 들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풀이의 요령 방법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전제하면서 제가 강의를 또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예금일반부터 출발해서 또 우편일반까지 갈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항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어서 이게 이제 강의해 낼 때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금은 스피디하게 좀 강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디한 강의도 다 들으실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트레이닝은 다 됐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에서 좀 이제 놓친 부분들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제 판단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한 타이밍에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한 뭐 15개 내외 이렇게까지도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만만치 않게 또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늘어지진 않게끔 제가 잘 관리할 건데 통상 한 타이밍에 한 10문제 안팎 이렇게 풀어드리면은 가장 좀 이제 여러분들이 소화하기가 좋습니다만 반복적인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 한 15문제 내외 정도까지 풀 거다. 이렇게 이제 예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단원 문제를 한 단원을 통째로 다 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복습하면서 그러면서 이 강의를 꺼내서 같이 좀 보시면 그러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북적북적 교재 스텝 4에 해당되는 단원변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이제 첫 번째 단원이 바로 이제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금융경제 일반. 이 금융경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보는 건데 초반에 보면은요. 이런 문제들 막 이제 나옵니다. 가계와 기업이 뭐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크게 그렇게 출제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맨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이 뭐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연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5문제 가량 이렇게 좀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고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 관계를 도식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여기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저 문제에서는요. 저거 그냥 불친절하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걸 노란색으로 막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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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막 강요하듯이 이렇게 딱 센 노랗게 딱 보여줬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똑같은 흐름으로 그냥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다급하고 또 이제 긴장되니까 이게 이제 적절한 걸 찾는 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지 이런 것들에 혼선을 빚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을 때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읽으면서 아는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씩 체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는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세모표지를 내놓든 나름의 표시를 막 해두시는 거예요. 동글뱅이를 막 치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답안지 제출하기 직전 검산할 때 이거 진짜 내가 맞게 풀었나?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볼 때 그때도 빨리빨리 체크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이고 그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당나게 좌우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풀이 연습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잘 살려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가게와 기업의 경제활동 관계를 도식으로 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게와 기업의 관계에서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가게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소비의 주체죠.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소비를 위해 가지고 그 전에 소득을 얻어요. 소득을 얻고요. 소득을 얻은 곳에서 소비를 하고 일부는 있잖아요. 요렇게 일단은 저축을 해뒀다가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소비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저축을 통해서 나중에 소비하겠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방은 이 소비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실물이 가게로부터 기업으로 간다면 여기는 이제 생산요소시장이 되는 거예요. 생산요소시장에서 이 생산요소들을 이 기업에다가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생산요소에 뭐가 있냐 그랬을 때 토지가 있고 노동이 있고 자본이 있다 그랬어요. 토지, 노동, 자본이 있고 여기다 뭐 경영 같은 것들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요소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받는 거죠. 그렇죠? 화폐를 받는다 그러면 그거가 이제 여기 화폐 흐름 있잖아요. 그러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소득을 분배받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됐죠? 네 요런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시장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산요소시장 먼저 봤습니다마는 생산요소시장 이외에도 생산물 시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산물 시장이다 라고 나온다면 근데 이제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자 보세요. 여기다 이제 같이 비교는 해드릴게요.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문제를 내려고 했다면 그러면 이제 화살표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실물은 이쪽으로 가고 화폐는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 생산물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재화, 굿즈, 재화하고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서로 교환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기업이 생산해서 이걸 가게에다 내다 팔고 그러면 가게 구성원들이 이거에 맞춰서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를 해서 지출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소비, 지출이 되는 거예요. 소비, 지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무튼 화살표가 서로 거꾸로 뒤집어져 있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 생산 요소 시장을 말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는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가 된다 그랬는데 아 A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 요소들을 기업에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이에요. 기업이 가게 쪽으로 생산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이제 틀린 얘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B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다 라고 했는데 지금 수요하고 있죠? 생산 요소들을 요렇게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 노동은 기역에 들어가야 되고 요 생산 요소 시장에 그리고 이제 임금은 미은에 해당된다. 이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로 소득 분배를 받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름하여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요. 3번도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4번 자본은 기역에 들어가요. 기역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대가로 소득 분배를 받는 게 이자 내지는 배당금이 됩니다. 이게 돈을 빌려줬다가 되면 이자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면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데 1번이 지금 이제 잘못된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1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도 민간경제 흐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민간경제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가계와 그리고 기업이 포함되는 거예요. 정부는 민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경제 그러면 가계와 기업을 말하는데 자 이 둘이요. 이제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 만납니다. 요 밑에가 생산요소시장이라면 위에는 가는 생산물시장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실물의 흐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생산물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한다면 이 B가 기업이 된 거예요. 거꾸로 말이에요. 생산요소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실물을 공급하고 있는 A가 바로 이제 뭐가 돼요? 여기가 가계가 되는 것이죠. 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A, B 각각의 위치를 차지하면 되고요. 자 이제 가가 생산물시장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다면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가에서 기업은 공급자 그리고 가계는 수요자이다 라고 해서 이건 어때요? 가에서 보면은 기업이 공급자죠? 생산물을 이렇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계가 수요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또 답이 되었습니다. 임금은요. 가가 아니라 나에서 결정됩니다. 나가 없네. 나가 없고 생산요소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토지, 노동, 자본, 경영 같은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가가 아니라 생산요소시장에서 결정된다. 요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A는 A가 가계인데요. 조세를 걷어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세를 걷어들여서 공공재를 생산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부 쪽이 돼서 민간경제 주체는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B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다 라고 했는데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는 누가 맞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 가계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얘기. 답은 1번이었다.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민간경제 흐름입니다. 이번에도 민간경제 흐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그랬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있잖아요. 실물의 흐름, 화폐의 흐름이 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생산물 시장에서 실물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요쪽 B에서 나와서 이렇게 A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가계가 되는 것이고 B가 또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바뀌었지만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업은 뭐가 되냐면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소비라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요. 이렇게 소비에서 지출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출이 된 거거든요. 소비 지출이 됐을 때 이거를요. 기업이 수입으로 돈을 벌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걸 제공해주고 받은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득을 거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리을은 뭐냐면 생산 요소를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고용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기억이 아까 소비였어요. 소비. 소비에는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택배를 이용하는 것은 뭐예요? 택배 이용하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이게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니은에는 은행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입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니은이 기업의 수입인데 여기서 보자면 은행도 일종의 기업이 되는 거죠.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좌이체 수수료 수입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아까 디귿은 이제 소득입니다. 가게가 걷어들이는 소득인데 디귿에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의류 판매 수입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여기가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라고 하면 이때는 가게가 아니에요. 이게요. 혼자서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한다 손치더라도 가게라고 보면 안 되고 재환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제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기업이 됩니다. 기업의 의류 판매 수입은 디귿이 아니죠. 디귿이 아니라 니은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웹 디자이너 채용이 포함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이 고용이니까요. 노동력을 고용했다. 그러면 이제 채용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내 보면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활동의 실물 흐름을 나타냈대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부까지 끼어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가게하고 여기는 뭐 기업이겠죠. 요게 이제 국내의 3대 경제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의 경제 주체들도 우리랑 다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물건을 우리가 수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수출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는 있잖아요. 가게와 기업에게 뭐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SOC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공공제 같은 거 있죠.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생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금을 걷어다가 요거를 직접 생산해 주기도 합니다. 정부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특히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실물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실물이 오고 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폐의 흐름은 없어요. 화폐가 반대 방향으로 또 이렇게 그 반대급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실물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가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공급해 준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또 가게에게 생산물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를 다 채워봤고요. 자 그랬을 때 가는 사회 간접 자본을 포함한다. 아까 SOC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언론 같은 데 소개될 때 보면 그냥 SOC 뭐 사회 간접 자본 똑같은 말로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유형의 물자만 나에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나가 보니까 생산물이거든요. 여기에는요. 재화와 서비스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형의 물자만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다가 기업입니다. 기업은요. 돈을 버는 게 1차 목표예요. 이윤의 획득이 최대 목표다. 가게는요. 돈을 버는 것은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기업은 돈을 버는 게 최대 목표고요. 그 다음에 가게는 이제 소득을 올려서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해서 내 경제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이제 정부 같은 데는요. 가게와 기업 관계를 또 조율해주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을 또 하게 된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한다. 맞는 얘기가 되고 환율이 상승하면 라는 증가한다. 라고 해서 환율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라는 수출이었습니다. 수출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유리해지고 환율이 하락하면 불리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줄어들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건 상품 다시 한번요. 만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만원짜리 무슨 연필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연필 한타스가 만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이 만원짜리 연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했습니다. 한국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우리는 외국 그러면 미국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그죠? 미국에다가 이제 여기다 수출을 해주는 거예요. 수출을 합니다. 근데 현재 환율이 현재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달러에 천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요. 미국에다 수출했을 때 미국에서 이거 10달러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달러 10달러로 가격을 책정해 놓으면 딱 이거 하나 팔았을 때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만원이 딱 되기 때문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수출하면 됩니다. 다른 비용은 없다 치고 일단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된 환율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현재 환율이 이제 변화된 환율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환율 상승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환율이 상승해서 1달러에 2천원이 됐다라고 계산하기 좋게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난 만원만 벌면 그만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업체라고 친다면 그러면 이걸 갖다가요. 미국에서 5달러만 받아와도 돼요. 5달러만 받아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만원이 딱 되어버리니까. 그죠? 1달러당 만원이 딱 1달러당 2천원이라 5달러를 환산하면 만원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죠?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있잖아요. 10달러짜리가 똑같은 물건인데 미국에서 5달러에 팔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이제 형성됐다라고 보냐면 가격 경쟁력이 형성된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로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이 논리는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틀렸던 것은 2번 이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순환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제순환 과정이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들이 다 경제순환인데요. 이 경제순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또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에서 분배 분배에서 지출 지출에서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순환한다. 이것을 이제 경제순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개방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활동에서 해외 부문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해외 부문이 큰 역할을 차지하죠. 이게 반대가 뭐냐면요. 폐쇄경제 폐쇄경제 폐쇄경제는 국내 경제주체들인 가계기업 정부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 요게 이제 개방경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요. 해외 부문까지 해외 부문까지 외국까지 그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주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각 단계별 총액은 서로 상의하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죠. 이거 틀렸는데요. 이거 왜 틀렸냐면 우리가 요거 봤었어요. 삼면등가 의 법칙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삼면등가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상호 유기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 총액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 것이 삼면등가 법칙 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게 있나? 그러게. 네.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면등가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여기서요. 소비지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 액수를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지출 지출 국민소득 지출 지출 국민소득 액수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 있잖아요. 벌어들인 돈 요거를 갖다가 생산 국민소득 이라고 하는 거죠. 생산 국민소득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게가 쓴만큼 기업이 버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쓴만큼 여기서 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가 다를 리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기업이 이렇게 돈을 벌면 이게 결국에는 이 생산 요소를 고용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간 돈이 여기 소득으로 갈 텐데 요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배 국민소득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액수도 생산된 만큼이 그대로 액수가 요렇게 해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요 값이 같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가게는 또 어떻게 돼요? 분배 받은 만큼 언젠가는 다 지출하겠죠. 당장은 좀 저축도 하고 하긴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산면등가다.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산면등가를 무시하는 요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국민경제순환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상에서 나타나는 유동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로우의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플로우하고요. 스톡의 개념이 있어요. 플로우하고 스톡의 개념이 있는데 스톡은 절양 플로우는 말이에요.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는 플로우가 요게요. 유량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유량과 절양.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기간 사이에 흘러간 모든 양을 따진다. 그러면 흐를 유자 써서 유량. 영어로는 그걸 갖다가 플로우 이렇게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스톡 개념은 어떻게 잡는 거냐면요. 저장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시점에 지금 현재의 양이 몇 개야 이렇게 할 때는 스톡의 개념이 됩니다. 그때는 스톡의 개념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거를 이제 절양 스톡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국민경제순환은요. 여기 나와 있죠. 일정한 시간의 흐름상에서 나타나는 유동적인 경제활동을요. 다 모아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의 개념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제 금융 자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금융활동의 주체로는 경제주체인 가계기업 정부에 금융회사를 추가하여 네 부분으로 나눠본다. 이제 해외 이런 거 빼고 일단은 국내 안에서 가계기업 정부가 있고 금융회사를 추가해서 이 네 개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거래나 지급결제가 금융을 통하지 않고는 완료될 수 없을 만큼 금융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회사는 그 자신이 최종적인 자금수요자나 자금공급자가 아니죠. 여기에 자금수요자가 있고 여기에 자금공급자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금융회사가 이 사이에 딱 끼어들어요. 여기 위치에. 그래가지고 여기에 금융회사가 일로 가야 됩니다. 금융회사가. 그래가지고 자금수요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자금 아니지. 거꾸로구나. 거꾸로요. 거꾸로. 자 다시. 자금공급자가 돈을 모아오면 이거를 금융회사가 싹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담아내가지고 이걸 자금수요자에게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금공급자가 이렇게 금융회사를 통해서 예금을 했다. 가령. 예. 그러면은 금융회사가 여기다가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금융회사가요. 자금공급자 자금수요자 사이를 그냥 매개해준 역할만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IPO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업공개 같은 걸 한다. 그럴 때 그럴 때 주식 아죠. 증권회사 같은 데가 끼어가지고 주식회사가 IPO 할 때 그때요. 이 정보를 갖다가 고객들한테 쫙 알려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주식 IPO 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유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다양하게 금융회사는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그 본질적으로 자기가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매개 중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것이어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장기의 은행차익과 상업어음의 할인 등은 이제 은행이 중개하는 금융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은행 차입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상업어음을 할인해 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잖아요. 그죠. 어음이 발행됐을 때 그것을 이제 할인하고 현금화해 주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도 금융기관이 다 해요. 금융기관이 하는 역할들을 조금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 셈이라서 이거는 또 맞는 얘기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금융의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의 기능이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느냐 예. 요거는 이제 아까 자금거래를 중개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금거래를 중개하기도 하고 요 사이에서요. 거래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어요. 서로 정보를 획득하고 서로 만나서 또 계약 맺고 하는 과정들을 자금수요자 공급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를 금융회사가 거기 안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재원 있잖아요. 돈을 효율적으로 이제 배분해 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이제 자금을 이제 배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것이 경제성장 같은 것들에 기여하게끔 딱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계의 투자수단이 되는 것이죠. 투자수단을 제공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계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아까 기업이 투자한다라는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봐서 여기서는 이제 금융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돈을 굴리는 거. 저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돈을 그냥 모셔두는 게 아니라 이걸 굴려서 더 불리는 거. 여기에 이제 투자수단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의 지급거래의 수단을 제공한다. 지급거래의 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 위험을 위험을 줄이는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위험을 경감하는 경감하는 이제 수단이 금융을 통해서 제공되기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 이러이런 내용들로 쫙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중에서 이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보시면은요.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의 수단을 제공해주고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공급해줘요. 그러면서 보세요. 금융회사들이 자금 중계를 위해 신용도 평가 및 이자율 만기 자금의 규모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그리고요.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 그게 이제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요기 효율적인 자금의 배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4번 짠 요렇게 연결해서 찾으시면 돼요. 요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아 요게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연습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의 기능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융은 여유 돈이 있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전해주는 자금 중계 기능을 수행합니다. 아주 본질적 기능이고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를 통해 비용과 시간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직접 자금 수요자가요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 없나 이걸 찾아 헤매고 돌아다녀야 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이걸 갖다가 중간에서 은행이 은행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자금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냐고요. 그 한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하였으나 기존의 현금, 어음, 수표 등에 비해 거래위험과 불편이 가중됐냐. 그건 그렇진 않아요. 금융기법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위험과 불편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으로서 답이 됐고요. 금융은 지출에 비해 소득이 많을 때는 돈을 운용할 기회를 마련해준다. 아까 가게에 투자, 금융투자 수단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출이 많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등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해준다. 라고 했는데 지출이 많을 때는 돈을 빌려주는 등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출이 많을 때는 은행 같은 데로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로서 자산관리 수단이 된다. 해가지고 답은 3번이었습니다.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금리의 종류. 자, 우리의 금리의 종류들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었어요. 우리가 이제 단리와 복리 같은 것도 봤고요. 단리, 앤드, 봉, 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면금리 같은 것도 있고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있었죠. 그죠? 실효, 실제 효력을 갖고 있는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과 할인율 뭐 이런 것도 관계를 봤었어요. 이자율이라는 것과 할인율의 관계도 봤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기준금리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시장에서의 시장금리도 있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뭐 이런 개념도 있었어요. 명목금리 그리고 실질금리 이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리를 나누는 기준들이 다양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경기상황이나 물가수준 금융 외환시장 상황 세계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정책금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알아서 형성된 금리 말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만든 금리 그런데 정부라고 여기서 표현했지만은 그거를 또 이제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에다 두면 그러면은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막 푸는 정책만 할 수도 있어요. 걱정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중앙은행을 따로 설치해서 중앙은행 안에서 이러한 어떤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넘겨주고 있고요. 그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를 가지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기준금리라고 이렇게 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금통이 이런 이름들 잘 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그리고요. 금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어 이거 2018년도 기출된 문제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도식화 해보자면 명목금리는 명목금리는 어 이건 어떻게 됐냐면 실질금리 빼기 실질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이다 라고 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뺐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명목금리가 10%인데 물가 상승률이 뭐 5%쯤 됐다. 5%? 아니야 4%만 합시다. 4%가 됐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가 실질금리가 14%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말이 되나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명목이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물가 상승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막 퉁으로 저 뭐야 전체적으로 그냥 다 계산해버리는 것이고 실질금리다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가가 상승한 것은 좀 빼고 보자 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답이 이거는 이제 틀린 얘기가 돼서 답이 바로 이제 1번이 되는 것인데 이거 바로 잡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실질금리가 실질금리가 명목금리에서 명목금리에서 이제 뭘 빼주는 거예요? 명목금리 에서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이제 표현해 보자면 명목금리가 10%입니다. 내가 저축을 했는데 10%의 금리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4%만큼 있었다라고 한다면 실질금리는요. 사실상 6%라고 봐야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됐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됐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채권가게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 올라가고 채권가게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을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이제 그 설명이 조금 미진하긴 한데 매입을 하려고 한다. 매입 매각 말고 매입 매수한다.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은 이 채권을 지금 샀을 때 채권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금리가 있어요. 확정이자 부증권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이자가 있는데 현재 채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채권의 가격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럼 이 채권을요 유통시장에서 딱 이 채권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은 가격에 사서 보장되어 있는 금리 수준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유통시장에서부터 채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채권 가격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결국 이 돈을 다 주고 사면은 이 이자를 보장받더라도 재미가 좀 적어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은 내려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명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고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니까 실효금리는 뭐 이제 가령 이런 것들을 빼는 거죠. 여기서는요 이자에 따라 이자 소득세가 있잖아요.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세 같은 거를 빼고 가는 거예요. 이자 소득세 등 이런 것들을 비용 같은 게 들어가면 이런 걸 제외하고 그러고서 남은 이제 수준을 가지고 실효금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명금리 겉으로 나타난 금리지만은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거 뭐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단리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단리는 이제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이 있으면 원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곱하기 1에다가요. 더하기 이자율이 있을 거잖아요. 이자율에다가 여기서 이제 곱하기 여기가 이제 거치기간 이렇게 들어가요. 거치기간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그냥 먼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자율 곱하기 거치기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이제 원금에 이걸 곱해주고 원금은 또 1하고 곱해줘서 원금 그대로를 또 보존하고 그래서 원금 곱하기 1 원금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거치기간만큼만 곱해서 그 원금에다 이자율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 둘을 합하면 단리 이 이제 단리를 통한 원리금의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단리 방식으로 했을 때 단리 방식으로 했을 때 원리금을 이렇게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리다 그랬을 때는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게 아니라 이자가 생겼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도 다시 이자를 붙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복리다 이렇게 가면 이건 어떻게 가냐면 원금에다가요. 원금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되냐면 1 하고요. 1 더하기 이제 이자율을 해줍니다. 여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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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젖어버렸네. 네. 그래서 복리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복리다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금에다가 원금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곱하기 1 이렇게 되면 이게 다시 원금이죠. 원금에다가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다가요. 여기 이자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자율을 이렇게 놓고 거치기간을 이 위로 올려버려요. 승으로 계산합니다. 거치기간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러면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더한 만큼을 해가지고 거치기간을요.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몇 승 몇 승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곱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계산법이 이렇게 되니까 단리하고 좀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단리만 좀 한번 써볼게요. 단리는 어떻게 됐냐면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거치기간을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계산법에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좀 기억해 놓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금리다라고 했습니다.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했냐. 이게 아니에요. 명목금리랑 이 저 실질금리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명목금리다라고 하면 얘는요. 물가 상승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물가 상승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잖아요. 그냥 그 이거를요. 있는 그대로의 그냥 액수 그 자체로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금리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물가에 대한 고려를 해버려요. 그렇죠. 물가에 대한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가가 상승한 것은 이거 내가 진짜로 얻을 수 있는 그 이득 부분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을 이제 빼고 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이런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 명목이라는 게 금리 앞에만 붙는 건 아닌데 우리는 뭐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이 개념으로만 보셔도 돼요. 이게 원래 임금에도 붙고 뭐 경제성장에도 붙고 다 붙어요. 명목이라 실질이라는 세트가 자 그런데 명목은 자 다시 한번요. 물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경상가격이다 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가격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가격 이걸 표시할 때 경상가격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실질값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물가를 신경 쓴 거예요. 물가를 고려했다는 말은 야 물가 변동하잖아. 근데 그거를 다 내 거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보는 거라서 물가를 고려했다라는 차원에서 불변가격 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명목 값이다 라고 하면은 물가가 상승한 그 부분을요. 그냥 포함해요. 물가가 상승했건 말았건 신경 안 쓰고 다 합쳐서 보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을 분이라고 할게요. 분 분 분 분 물가 상승분을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다 라고 봐야 되고 여기는요. 물가 상승된 것만큼은 빼고 가자. 물가 상승분을 불포함한다. 미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 실질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라고 했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금리 같은 금리라는 것은 같은 금리 수준은 이거는 이제 이 금리 수준은 명목 금리를 말하는 거죠. 명목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이자 소득이다 라고 하면 물가 상승분 만큼을 빼고 가는 거니까 그 빼야 될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실질이자를 많이 챙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리복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따라 관계없이 표면 이자와 실요금리가 동일하냐 아니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요 표면금리와 실요금리라고 했을 때 단리복리 단리로 적용했냐 복리로 계산했냐 이거에 따라서 또 세금이 있는 거야 아니면 비과세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국에 실요금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음 이게 4번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기에 관계라고 그랬죠.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수익률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반대로 되어 있어서 답은 이제 2번만 이렇게 맞는 것으로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했습니다. 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이익 증가를 예상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 금리의 결정을 시장의 원리로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갖고요. 자금에 대해서 여기는 자금의 거래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쪽은 말이에요. 요게 가격이니까요. 요 가격은 자금의 가격이니까 그게 바로 이제 금리 수준이다. 이자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이자율 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요렇게 자금의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요 여기가 공급 이렇게 되는데 자금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죠. 요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원래의 균형은 여기였어요. 금리 수준이 여기였고 거래량은 요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바뀌었냐면 금리가 요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요렇게 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 금리가 상승하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됐고요.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아우 이거 명목금리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요. 내 실질금리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만 어 내가 이 상품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클수록 그리고 차입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업체 같은 데 가면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제1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려서 거기까지 흘러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크면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요. 법정금리가 지금 20%로 돼 있지만 예전에 보면은 아 막 이게 무섭게 금리를 막 매기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최대 금리를 20%로 묶어놓고 있지만은 과거에 그런 기준들이 좀 미약했을 때는요. 이거 뭐 살인적인 어떤 우리가 고리 사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난무했었죠. 그리고 차입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다. 안정적으로 돈을요. 단기에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 있다면 그건 그 금리를 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책정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 금리가 높아지면 국내 자금이 해외 유출이 늘어나거나 외국 자금의 국내 유입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거꾸로죠. 우리나라 금리가 높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외국 투자자들도 야 저기 금리 높다. 저쪽으로 가서 투자하자. 이렇게 하겠죠. 우리나라의 투자들도요. 야 우리나라 안에서 금리가 높은데 왜 외국에 왜 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가 틀린 얘기로 딱 찾아치네요. 4번이 답이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통상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하고 자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상승한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봤지만 통상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아니 서로 이거를 차지하겠다고 하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금리도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 돈 좀 빌려가줘요. 제발 돈 좀 빌려가줘요. 이렇게 하려면 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 가격이 금리니까요. 금리 수준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공급이 늘어난 경우에요. 여기에 이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금리가 이만큼이에요. 여기가 금리 수준 그리고 여기가 거래량이다. 그랬습니다. 이 수준에서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공급이 늘면 금리는 하락한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가게는 금리가 상승하면 미래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현재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저축을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축을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가게는 금리가 상승했다. 그러면 저축을 늘립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금리가 상승하면요. 이거 짭짤하잖아요. 그러면 저축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들어요. 현재 소비가 줄어듭니다.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을 늘리게 되어 있고요.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써 놓고 있습니다. 단리는 단순히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복리는 이자에 대해 이자도 함께 감안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감안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딱 맞는 얘기가 쉽게 됐고요. 표명금리는 한국은행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을 거쳐 인위적으로 결정한 정책금입니다. 틀렸네요. 아까 우리 앞에서 문제로도 봤지만 기준금리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그랬는데 국내 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더 높아지면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국내 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높으면 오히려 해외 자본도 우리나라에 막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표면금리가 동일한 예금인 경우에도 이자 계산 방법이나 과세 여부 등에 따라서 실효금리는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자율도 이제 이게 단이냐 복리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이자액이 그리고 이제 과세를 하냐 마냐 이거에 따라서도 실효금리는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침체된 경기가 회복된다. 예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자 보세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시장금리들도 여기 연동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책금리로서 좀 여기에 일부러 영향력을 막 행사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니까요. 저축 같은 거는 줄어들게 돼요. 저축이 자금에 대한 자금에 대한 공급이잖아요.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인데 이게 자금에 대한 수요예요. 이건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프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자 이제 군더더기는 안 쓸게요. 여기가 수요고 여기가 공급일 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금리가 여긴데 여긴데 이게요. 수요는 지금 대출이 늘어요. 여기로 가요. 근데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되기는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길게 봤을 때 그렇게 되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덕분에 이것 때문에 일단은요.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여지는 많아지게 돼요. 시중에 입장에서 볼까요. 시중에 보면은 요게요. 저축이 지금 있잖아요. 저축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소비로 이제 옮겨져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저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중에 돈을 막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기업의 투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업 투자 여기는 가게의 소비 이런 게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의 어떤 그 돈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요거를 통해서 그러므로 통화량이 매우 급증하게 돼요.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침체된 경기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틀렸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이렇게 되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상승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물건 살 때에도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틀린 얘기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여기 그래프 그려서 이게 내비로 두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될 거야 라는 얘기는 덧붙여 드렸는데 요거에 너무 이해가 안되면 안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시장의 가격의 원리에다 맡기면 어 이게 대단한 게 결국에는요. 이 일부러 일부러 막 금리를 내리고 그래도 어 요게요. 시중에 금리도 이제 따라서 내려가게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길게 보면 다시 요게요. 요렇게 해서 금리를 회복하는 이런 효과들도 생겨요. 경제는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균형점을 찾아가요. 알아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뭐 설명을 드렸지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꼭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하셔도 이건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비워내시고 아까 여기 음 저축이 줄면 소비가 늘고 대출이 늘면 기업 투자가 증가해서 결국엔 시중에 어떻게든 돈이 풀리고 일단은 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물가가 아 이제 상승하게 된다. 요렇게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금리에는 무기명인 양도성 예금 증세 금리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수익률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 양도성 예금 증서 CD는 굉장히 단기 상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얘는 빼고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맞는 것은 2번이 있었죠. 2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 다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보기에 조건인 각 기업의 회사채 표명금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를 만나면 일단은 뭐 이제 시간을 많이 또 이제 소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음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다른 문제 먼저 맞춰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거 다시 풀어야지 하셔도 돼요. 그렇게 어떤 요령을 좀 갖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 계산에 매달리다가 그러다가 나 다른 문제들을 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래서 피해를 입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간단해 보이지 않으면 뒤로 밀어두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게 표면금리의 근사치를 찾아라 이랬습니다. 액면가가 5천만 원이고 만기가 1년인 갑기업의 회사채 할인율이 1.75%이다. 이렇게 돼 있고 단 물가상승률은 또 1.5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면가가 어 이제 어 요게 지금 보니까 5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요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우리가요. 표면금리를 좀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표면금리를 따지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5천만 원인데 만기가 1년인데 갑기업의 회사채 할인율이 1.75%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1.75%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면 액면가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에다가 만기가 1년인 갑기업의 회사채 할인율이 1.75%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을 할인받았을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100분의 이제 1.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지금 뭐 계산할 시간은 없으니까 8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7만 5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87만 5천 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여기는 5천만 원 그럼 이거를 얼마에 이제 매입했냐 이 회사채를 그렇게 보면은 5천만 원 다 써볼까요? 5천 하나 둘 셋 넷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요 87만 5천 원을 빼고 산 거예요. 87만 5천 원만큼을 빼고 샀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4,900 4,912만 5천 원 이렇게 될 거예요. 4,91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액수를 주고 이제 이걸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명금리를 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인율로 계산한 것을 갖다가 다시 이걸 이자율 형식으로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이자율로 계산해보는 겁니다. 할인해서 샀지만 이자율 형식으로 다시 바꿔봐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드린 돈은 4,910 아이고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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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이자로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지금 회사체니까요. 회사체를 할인방식으로 사서 나중에 5,000만원으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87만 5,000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자로 87만 5,000원이 들어오게 됐다. 요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요거를 갖다가 비율로 따져야 되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돼요. 와 요거 100입니다. 100 10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값이 결국에는 요렇게 1.78%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78% 그것도 약 1.78%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보라고 요렇게 해가지고요. 좀 짜증나는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문제를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계산을 하라고 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자율과 그 다음에 할인율을 변환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습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이렇게 너무 너저분하게 이렇게 나오게끔까지는 안 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미뤄뒀다가 뒤에 가서 푸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공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요런 것들에 좀 주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단 물가상승률은 1.50%다 그랬는데 이거는 명록금리와 실질금리 계산할 때 그때에 감안해야 되는 것이어서 지금 이제 표면금리 근사치를 찾으라고 했을 때에는 저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염두하지 않아도 좋겠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일종의 함정판원 거예요. 이것도 뭔가 활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난도를 올리기 위해서 킬러인 척하려고 이런 게 하나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자에 관련된 것까지 요렇게 계산하는 것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만 딱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환율 있죠 환율부터 다시 시작해서 남은 문제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